경대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회입니다 워라벨 에피소드 시작된 지는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아마 영상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늘 또 헬스 끝나고 이제 헬스 가고 있고 이따가 헬스장에서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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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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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만나요 저희ゃ 내 잔디에 책 올려놓고 종이로 된 그릇에 피자 한 조각 크게 맛있게 잘 먹어요 또 이제 미국 음식이 약간 다 기름지고 전복 후드에 패스트푸드에 거기 막 키라미슈 이런 거 시키면 이거 한 10배 정도 나오지 않아? 이만하게 나와 그치 막 이러고 1윤분이랑 약간 다르잖아 스케일이 손가락도 이런 거 왔어요 아니 걔네 이런 걸로 요플레도 안 먹어 먹어도 진짜 먹어요 다르더라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한길 말쯤 해서 푸즈 다 먹으면 내 모습을 보여요 그때부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였구나 이제 1인분은 1인분이고 다 먹고 스타벅스 가서 벤티 사이즈 프라크 투하 시켜가지고 캠핑크림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뭐 먹고 학교 생활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냥 미국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냥 막 유학 준비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거는 좀 미리미리 조심하라거나 막 이런 거 생각보다 유학생들에게 많이 호의적이지 않아 처음에 되게 유학생들이 많을 많은 학교는 아니어서 많은 학교는 어떻다고 하면 못하긴 했는데 나 혼자 썩 타기면 그러니 유학생인 경우도 있고 그 유학생이 나 때문에 교수님이 말을 막 영화를 천천히 해준다든지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해준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딱 들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도 막 스낵 단어를 얘기하고 또 막 얘들끼리 속속콕콕 영화를 할 때랑 같은 말이야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있다가 하나를 캐치를 이제 캐치를 하나씩 해야 되는데 하나의 미스가 나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라는 거야 그래서 약간 멍게 하게 되면 교수님이 막 좀 더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조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매일 남겨라 아 그래도 교수님은 호의적이셨네 학차별이 생각보다 막 심하게 있었던 거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모르던 사람들은 학교에서 많이 느꼈고 학교 내에 사는 거 같아요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사실 뭐 언어를 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그런 내가 느끼는 불편함, 불평등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극복을 어떻게 보면 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진짜 나는 영어를 정말 정말 오래오래 했었는데 당연히 이제 열아홉 살 때부터 거의 약 7년 동안은 외국생을 했으니까 진짜 혼자 독학하고 후년은 TV 보면서 후년은 영화 보면서 음악 드리면서 보고 왔으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직접 먹힌 바는 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 친구를 만드는 거? 진짜 다 하필 없어요 친구, 현직에 친구 한 명만 있으면 그 친구랑 파티를 가고 밥을 먹다, 쇼핑을 가다 같이 가고 커피숍을 가고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아이 컴팩을 하면서 학교생활 얘기하고 이제 내 개인적인 것도 조금씩 얘기해주면서 하는 생활이 가장 영어 행사하는데 가장 큰 것 같아요 친구만 듣는 거예요 친구 서로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 아니면 감정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 영어를 같이 한다는 거 자체가 그 사람 영어를 막 가르쳐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환경이어서 좋았다니까 왜냐면 내가 계속 귀를 듣는 게 한국말이 아닌 영어가 되는 거고 어찌됐든 내가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계속 말을 해야 그 얘기에서 하셨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? 돌아왔었는데 돌아와서 이제 만난 게 나랑 작년에 만난 거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그때도 얘기 많이 했지만 사실 닮지를 못했고 이제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? 일단은 미국에서 제가 동양인이잖아요 제가 키가 169cm예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169cm?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인데? 아 진짜? 응 내가 118cm인데? 100cm인데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커 네 169cm예요 169cm 그리고 체온이 어떻다는 말 못하겠는데 7kg 정도를 감량을 했고 7kg를 감량하기 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난 더욱더 작았어 그렇겠지 응 난 어쨌든 미국이니까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근데 진짜 친구들이 다 너무 날씬한 거 같아 내가 정말 너무 건장해 있던 애지 약간 벌크업 돼가지고 약간 푸덩푸덩해가지고 우리 부모님도 놀라가지고 잘을 먹고 살았구나 피부도 완전 다 도지러져 있고 몸이 점점 뚫어졌을 것 같이 아예 이제 하프게 돌아와서 사진을 찍혀야 하는 직원이 사진을 딱 찍혔을 때 정말 이게 칼집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과 아니면 정말 보통의 체격? 그리고 마른 사람이 사진을 찍혔을 때 남긴 모습이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나한테 살을 좀 뺀 그게 어떤 느낌이야 라는 제의도 정말 좋아 또 나도 그냥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우선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찍혀야 하니까 찍혀야 하니까 찍혔을 때 예쁜 모습하고 보이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점점 이제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짧은 기간 안에 좀 무리하게 달려고 그랬어요 한 3개월 정도 를 적었던 것 같은데 몇 킬로였어 원래? 빼기 딱 전에? 빼기 전이 제가 한 57킬로 근데 이게 키 169에 57킬로면 멸치에요 멸치 진짜 남자로 치면 멸치야 근데 그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없고 뚱뚱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찍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빼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거 보면은 아니 왜 뭐 때문에 더 빼려고 그래 막 이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뭐 막 살의 빼는 거에 강박이 있어서 빼는 게 아니라 찍혀야 되는 것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를 약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뺐는지 이제 하루에 딱 한 끼만 그래도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기억하고 아침을 일단 건너뛰고 어떻게 점심때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거지 처음엔 밀가루 끊어라 뭐 끊어라 뭐 끊어라 하는데 난 진짜 내 인생에서 먹는 낙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까지 끊으라고 하면 진짜 약간 사는데 준비가 안 되지 그렇지만 우유찜도 올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만 않게 하루에 한 끼 그래 조금 배불리 먹은데 초주내 콩스 많이 팔아먹으면 동약젤리라든지 아 요즘 나오는 마카라는 것들 아니면 부유 황팩이라든지 저칼로리 부유 황팩이라든지 또 두림배 잡고 자는 거네 뭐 약간 그 간헐적 단식처럼 하는 거네 그냥 하루 일일씩 해가지고 보통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른 무거운 음식 안 먹고 그냥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나 뭐 뜨거운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좀 몸 리프레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뭐 사과라든지 아니면 닭가슴살 뭐 한덩이라든지 이런 거 먹은 다음에 저녁에 먹고 싶은 거 몰아서 먹고 그렇게 먹어도 근데 이제 뭐 하루에 천칼로리도 안 될 거야 아마 맞아 그냥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진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한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해서 빼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근력 그러니까 골격근량을 안 줄이는 선에서 얼마나 빼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 안 먹으면서 빼는 거를 비추하는 이유는 안 먹으면은 근육량을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근육량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체지방율이 늘어 살을 빼는데 그걸 또 스트레스받아 그걸 또 안 먹어 그냥 약간 악순환이 돼가지고 먹으면서 좀 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빼놨으니까 이거를 조금 2,3kg 더 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좀 오히려 아이유도 엄청 말랐는데 프로틴쉐크 먹잖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는 게 근데 내 생각에는 좀 좋을 거 같다는 생각 단기간에 빼기에는 뭐 안 먹는 것만큼 좋은 거 같아요 단기간이니까 아무튼 그런 팁은 이렇게 듣고 내가 지금 카메라 확인으로 맡길 오 뭐야 쏟아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배터리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카메라 끄고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저 졸려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눈 감기는 게 보였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밖에 비 와서 카메라도 찍어 넣어야 될 거 같고 안 오나 비? 오늘 어땠는지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경대가 졸지만 않았다면 아니 제가 밤에 약간 이게 왜냐면은 오늘 금요일이었으면 괜찮은데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이제 회사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휴식을 좀 취했어요 얘기하면서 눈이 제가 감기는 게 느껴져서 일단 나오자고 했고 나는 이제 가서 조금 이따 버스 탈 거거든 뭐 뭐 탈 거 난 지하철 가야 돼 그래? 그러면은 신논현역까지 같이 갔다가 저는 버스 타러 가고 이 친구는 그냥 지하철로 예 보내면 될 거 같아요 아무튼 영상 제가 주말을 이용해서 잘 편집을 하도록 하겠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경대 워라벨 에피소드 아마 3편 정도 될 거 같은데 네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에서 봐요 와우 짠 축 아 이거 내가 사려고 했던 건데 이거 줍네 이거는 네? 아 가디건이구나 네 제가 운동 유튜버지만 네 뭐 맨날 뭐 유니클로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니클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옷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보내라고 했죠 왜냐면 제가 원래 이 가디건 한번 사보고 싶었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평소에 셔츠 위에 입을 가디건 용도이고 뭐 원래 두 개 보내준다더니 하나 보내줘가지고 사이즈는 딱 맞는 거 같아요 L로 시켰는데 제가 이제 그 근비대를 안 하다보니까 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L 딱 시키니까 뭐 불편하지 않게 맞는 거 같고 네 오늘 조금 너무 아저씨 같나? 엄마는 이쁘다고 하는데 뭐 이제 밖에 가을 남자한테 가을 네 어텀 어텀 가이 아무튼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볼게요 이게 아마 그 유니클로 U라고 The Future of Lifewear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입기 편한 옷들로 구성이 된 거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감사히 입도록 하겠습니다 출근할게요 이따 헬스장에서 봐요